안녕하세요 라이프사일 코치 선신원님 입니다 2021년 시작되면서 여러분은 어떤 계획 세우셨나요 어떤 건강 계획 세우셨나요 오늘은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나의 건강 전략 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을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나는 증상은 없지만 우리 몸에 숨어 있는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지금 내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앞으로의 나의 건강관리 계획을 짜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영상 만들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거 한 가지는 건강검진 결과를 받으셨을 때 지금 당장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치료하고 하실 상황이 없다고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어 괜찮대 지금처럼 살아도 된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 물론 검사 결과가 완전히 다 정상이면 그러셔도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건강관리 잘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관리를 조금 더 하셔야 되는데 일례를 들면 혈당이 정상은 아니고 당뇨 전 단계이고 콜레스테롤이 정상은 아니고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니고 병원은 가지 않아도 되는데 약간 높은 정도 이런 경우에는 관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운동도 해야 되고 식이조절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냥 지금은 정상은 아니지만 병원 갈 정도는 아니니까 그냥 지금처럼 지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지는 않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내가 지금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정말 열심히 관리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라는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이 영상을 만드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강검진 결과표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병원에서 건강검진 하신 분 결과인데 제 거는 아니에요 이분께 동의를 구하고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럴 때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직접 보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건강검진 받으시면 이렇게 책으로 결과를 받으시는데요 건강검진 센터에 따라서 어떻게 결과를 받으시는지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항목들은 대부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과를 보면 비만도하고 혈압이 있는데요 이분은 몸무게는 70.1kg로 과체중이에요 근데 요 전 결과들에서는 73.3kg, 71.7kg, 70.1kg 몸무게는 점점 줄고 있어서 비만에서 과체중 쪽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 이제 중요한 거는 몸무게하고 키만 따졌을 때의 비만도 그걸 BMI 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 근육과 체지방 양이 어찌 보면 더 중요해요 근육은 많을수록 좋고 체지방은 적을수록 좋죠 나이가 들면서 여자든 남자든 근육은 빠지고 체지방은 자꾸만 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근육 운동 열심히 해서 근육 안 빠지게 하고 유산소 운동 열심히 해서 체지방 빼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이분은 굉장히 잘 하셨어요 체지방은 점점 줄고 있어요 체지방 양 많이 낮네요 15kg 남자분인데 그리고 근육량은 굉장히 유지가 잘 되고 있어요 이분은 노력은 하고 계시는 것 같고 패턴으로 보면 나이가 드는데 체지방 양은 줄고 근육량은 유지가 되고 있으니 일단은 좀 성공이신 것 같고요 혈압은 106에 70 낮은 편입니다 혈압이 원래 140이 올라가거나 혈압은 두 개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있고 수축기 혈압이 140보다 높거나 이완기 혈압이 90보다 높으면 혈압이 높다고 하고 한 번 혈압이 높다고 고혈압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혈압을 반복적으로 쟀을 때 혈압이 계속 140 보다 높거나 90번 보통은 이제 안정기 혈압을 재라 그래요 안정기 혈압은 한 10분 15분 안정 했을 때 측정하는 혈압을 안정기 혈압이라고 하고 안정기 혈압을 한 10번 15번 한 2주 정도 측정을 했을 때 반 이상의 혈압이 140보다 높거나 90보다 높으면 그 측정한 혈압을 가지고 의사와 상의해서 혈압약을 먹을지 말지 판단하라고 하는데 이분은 106에 70이니까 완전 낮은 편 정상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를 봤더니 혈당과 고지혈증 검사가 있는데 공복 혈당이 99까지 정상인데 107이 나왔어요 높은 거예요 이런 경우를 공복 혈당 장애라고 하죠 내당능 장애라고도 하고 당뇨 전단계라고 합니다 당화혈색소는 5.5 당화혈색소는 최근 3개월 동안 혈당이 조절이 잘 됐는지 보는 지표인데 5.5가 나왔어요 5.6 밑이 정상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혈당은 약간 높지만 당화혈색소가 일단은 정상 범위니까 조금 식기랑 운동 조절 하시면서 정상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관리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은 이전에 당화혈색소가 5.9였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여쭤보죠 가족력에 당뇨병이 있는지 식단에서 국수를 좋아하시는지 빵을 좋아하시는지 단거 좋아하시는지 이런 것도 좀 물어보고요 관리하는 작전을 짜죠 그런 것 드시지 말라고 하죠 혹시 꿀 좋아하시는지 이제 꿀이 건강에 좋다고 아침마다 꿀 한 스푼씩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꿀이 좋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무조건 좋기만 할 수는 없거든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니까 내 몸 상태를 따라서 득과 실을 따져서 득이 90 실이 10이면 하는 거고 득과 실이 50, 50이면 고민 한번 해 보는 거고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는 콜레스테롤은 피에 떠다니는 기름이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기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중성지방이라는 기름하고 그 다음에 LDL 콜레스테롤이라는 걸 하거든요 근데 LDL 콜레스테롤은 동맥경화 혈관에 때를 잘 끼게 하는 콜레스테롤이에요 130 밑이 정상인데 176이에요 160이 넘어가고 나이가 45세 남자 넘어가면 약물 치료를 고려하거든요 이분이 운동을 평소에 열심히 하는지 술은 얼마나 드시는지 고기는 얼마나 드시는지 이런 걸 봐가지고 약을 먹을 건지 생활습관으로 고칠 만한 게 있는지 없는지를 보아서 고칠 게 있다 그러면 일단 고치고 3개월 뒤에 혈액검사 그렇지 않으면 약을 먹으라고 하는데 일단 생활습관으로 조금 운동을 더 해보시고 술도 조금 술을 많이 드시는 편은 아닌데 조금 줄여볼까 술은 저희가 소셜드링킹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술을 아예 안 먹으면 최고로 좋은데 좀 그렇게 어렵잖아요 사회생활하면서 그래서 사회생활하면서 술을 먹는 거를 일주일에 65세 이하의 성인 남성에서는 14잔 소주는 소주잔으로 맥주는 맥주잔으로 미스키는 위스키잔으로 와인은 와인잔으로 14잔 밑으로 먹어라 그걸 소셜드링킹이라고 하고 허용한다 우리가 그 정도는 건강 물론 뭐 간이 아주 뭐 간염이 있거나 다른 병이 있거나 그러면 안 되지만 그냥 건강한 경우에는 그 정도쯤은 드셔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분은 그냥 소셜드링킹 정도였는데 조금 더 줄이실 수 있으면 줄여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좋은 콜레스테롤도 있어요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이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꼭 필요하기도 하잖아요 HDL 콜레스테롤 이건 좋은 콜레스테롤이거든요 좋은 콜레스테롤이 높아요 굉장히 높네요 73 그래서 좋은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나쁜 콜레스테롤의 위험을 좀 상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좀 생활습관으로 조금 3개월 해보고 안되면 그때 약을 쓰거나 중성지방도 피에 떠다니는 기름인데 중성지방은 정상이세요 그래서 괜찮고 다른 혈액검사들은 다 괜찮으세요 간기능 콩팥기능 빈혈검사 갑상선 호르몬검사 이런 거 다 괜찮고요 대사증후군이라는 거 있어요 대사증후군 이거는 뭐냐면 내가 지금 건강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기준이거든요 5개 건강지표를 가지고 내 건강상태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복혈당 복부 비만 혈압 중성지방 좋은 콜레스테롤 아까 좋은 콜레스테롤 있다 그랬잖아요 이 다섯 가지를 평가해서 세 가지가 기준에 벗어나면 빨간불이에요 그래서 대사증후군 환자라고 하고요 대사증후군 환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여러 가지 병 당뇨병도 빨리 올 수 있고 심장 혈관 질환도 빨리 올 수 있고 병이 여러 개가 한꺼번에 올 수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분은 공복혈당이 높고 복부 비만이 있어서 2개 대사증후군은 아니신 분이네요 이분의 혈액검사 기본적인 것을 봤을 때는 조금 노력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많이 많이 얘기했었어요 운동 권장량 유산소 운동 중강도로 150분에서 300분 근력 운동은 일주일에 2번 정도 20분에서 300분 중강도는 약간 숨이 찬 정도 운동에 대해서 정말 할 말 너무 많죠 근데 어쨌건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운동 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혈당 약간 높으신 분들 콜레스테롤 약간 높으신 분들 혈압 높으신 분들 건강관리 하시면서 건강검진은 1년에 한 번 하시잖아요 중간 중간에 한 세 달에 한 번 너무 바쁘시다 그러면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은 집 근처나 직장 근처에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한 번 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꼼꼼히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건강하게 늙어가는 게 정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건강통장에 차곡차곡 건강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건강장구가 없어서 너무 곤란해 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차곡차곡 장구를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 조금씩 건강해지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